이 상태에서 그대로 둬.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나켓을 순간적으로 넣는 거지. 이게 좁으면 어떻게 될까? 좁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는 좁아도 상관없어. 나홉 동작이 좁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 이게 이렇게 둬야지. 해봐, 해봐, 해봐. 들어와. 봐. 이게 끝대로 가야지. 안 빠지려면 갈 거 아니야, 안 빠지면. 이게 안 가는데 이게 되겠어. 이게 가야지. 잡았는데 이걸 안 믿고 이걸로만 갈라가면 돼? 그게 먹히겠어, 안 먹히지? 왜? 이 각을 보고 앉으면 여기를 보고 앉아. 그대로. 이리 판단해야지. 이리 판단해야지. 내가 이리 칠 거야, 그럼 어디 가. 그치? 그치? 마지막에 딱 맞힐 때 돌려야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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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렇게 맞힌 거 같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에다가 생각을 해놓고 내가 칠다고 해봐야지. 그냥 갔다가 아흑형 없이 이렇게 들어올리겠다? 들어올리려고 뭐해? 상대편이 말 그대로 서비스잖아. 상대편이 서비스로 들어오는 거잖아. 근데 물가인들이 라인 좀 못하잖아요. 라인 안 써도 왠 발로 밀으라고. 라인만 쳐. 여기야. 건물이 여기서 밀었을 때 얼마나 갈까? 복잡이니까 안 갈까? 복잡이니까 안 갈까? 얼마나 확 밀어보라고. 최대한 밀어보라고. 최대한. 최대한 밀어보라고. 최대한 밀어. 그래 더. 역간비 깡우잖아. 이걸. 최대한 밀 수 있는 거랑 밀어내 보라고. 비오는 게 왜 나왔는지? 여기요. 아, 신발 하나 떠나면 된 거 같잖아. 나 그래서, 나 그래서. 나 그냥 또 더 해야 할 것 같다는데. 그래. 이거 봐. 그래서 아이패 lasci pigeons Reach Ja턴 인에 네, 셔ot 레인